에이 지하 으 으 플랩점까지 뛰었다 그냥 일 우와 좋아 좋아 이거야 말힌다 마지막 도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퀄리티는 안나왔어요 무조건 18 수석꽃이 HD만 달고 나오면 돼 18HD만 아 짜증나네 진짜 아이씨 여기서 양현정 최우영우 둘 중에 하나만 나와주면 딱이다 진짜 거기다 플래티덤으로 가보자 한 번 말잇놨다 꺼져 이씨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개똥맞네 무선팩은 나중에 뽑고 선수는 오늘 뽑을 상관 없었기 때문에 무선팩은 나중에 골드팩이랑 고실팩이랑 같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라스트팡 갑니다 아이 자꾸 플래티덤 줘 왜 희망을 줘 왜 자꾸 희망을 주는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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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가야 된다 진짜 이거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한 번만 줘 아이씨 이럴때 덧셈벨셈 공식을 꼭 이용하게 됩니다 9 빼기 3은 6 1 나한테는 풀히기술가 있어 아직까지 뽑아낸다 야 이 개이씨 거의 뭐 다 가라는데 너무 안 나온다 뭐가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와 와 아 고기가 뒤로 젖혀진 안전이 진짜 이 정도 돼요 한 번의 기회는 더 좋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발판 삼는다 골제국 골제국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골제국 골제국 짠짜짠짠 히어로 골든글러브 제자리가 국룰 골제국이구나 히어로 골든글러브 아무 의미 없어 뭘 오리야 양형 좀 갈자 야 진짜 간다 이제 진짜 양형 좀 갈고 간다 슈커 초 엘리트 풀 희기망다 풀 희기망 강아지 그럼 왜 진짜로 안다 정 폼 폼 폼 폼 폼 폼 폼 폼 진짜 진짜로 이리로 와 뭐야 이게 60위가 뭐야 60위가 60위가 뭐냐고 60위가 타율이 이리 오느라네 이리 오느라 와 심장이 좋지 않은 게임이야 나 돈을 땅바닥에 버리고 왔어요 고마워처럼 김주영 뽑으려고 내가 어머나치를 쓴게 아닌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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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